초당 손칼국수. 정말 맛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고 월요일 휴무입니다. 초당칼국수. 석장리 박물관이 공사 중이라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장리 박물관입니다. 지금 현재 49.6km 지점입니다. 석장리 박물관 손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 공산성입니다 공산성 공산성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찬호 기념관 공윤탈 옹진탑 공주 시내로 공주시내로 실천히 이동합니다 백제 무형왕릉 비문입니다 공주중학교를 공주중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주중학교를 이렇게 자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오르막을 지나면 무영왕릉이 있습니다 57.66km 지점 시간은 4시 5분 카페 어린 왕자도 있고요 국립공주박물관이 800m 전방에 있습니다 잠시 오면 공주부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지 제가 30.4km 놓고 달려도 따라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달려가네요 사진 찍고 따라 붙으려면 안녕하세요 시급합니다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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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ora 통과합니다 포 Emp trump fortun에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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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